안 돼 안 돼 창 안 나게 괜찮아 곱창 안 나게 할게 내가 곱창 날때마다 노래 불러줄게 창을 열어 소리가 나와 오늘 뭐하지? 어떤 캐릭하지? 선생님들 다 모이셨어요? 네 네 다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저께 뭐요? 히딩크 작전 게임할 때 우리가 서로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말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다 반말 네 아 그리고 호칭은 병건, 희재, 상빈 이런 식으로 상빈 뭐해? 알았다 병건 어 알았다 병건 이렇게 이게 더 짧지 않아요? 히딩크 작전 한번 가동 해보실까요? 오늘 스크림 할 때요? 네 병건 해 병건 들어가 병건 빠져 병건 뭐해 빠지라고 이렇게 어 근데 그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곱창여왕 백설령이시랄텐데 안 돼 안 돼 창 안 나게 태연아 곱창 안 나게 할게 내가 곱창 날때마다 노래 불러줄게 노래가 뭔데 창을 열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불러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까도 채팅창으로 부르더라고요 오늘 단단히 창날려고 그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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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하하하 Command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하하 10개가! 10개가 이상한 거야 소연 돈 또 많은데 좀 많은데 근데 이거 현질로 사면 50만 원 들어 상빈 아니 우승하면 200인데 그게 아까워 병건? 150하고 200이 다르지? 다르지 희재 아니 진짜 돈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벌기 무슨 소리야 아웃을 우리 4명 다 합쳐도 병건 CF 하나보다 못할걸? 맞아 제작수로 가서 갱플랭크 살까 소연? 갱플랭크 안 사도 돼 병건 근데 부럽다 병건 아 부럽다 연봉이 얼마나 돼 병건? 작년에 좀 쏠쏠했어 희재 작년에 좀 괜찮았고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애 많이 벌어 정권 그 재원 어디갔어? 저 저 여기 있습니다 재원 그 히딩크 작전 들었어? 히딩크 작전이요? 상빈 설명해 장류유서나 이런걸 떠나서 전부 다 반말을 하면 돼 아 말을 빨리 오다를 빨리 하기 위해 아 호칭은 이름으로 재원 뭐 이렇게 그럼 상빈인가? 응 상빈 쌍.. 쌍배라고 해도 되고 상빈 상빈 병건 희재 소연 소연 이런식으로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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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쌍배 와 이렇게 쌍배 와 저리 가 뭐 상빈 절로 가 오지마 희재 그만 쳐 기다리게 이제 나 가야돼 그만 쳐 기다리게 뭐야 우리 시시 반까지잖아 쌍배 어 아니 그거 말고 정글 부수했어 블루 아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 쌍배 하지만 오늘 스크림에서 나를 잘못했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마 잘못했으면 끝나봐 아니 하지마 나를 부수 두명 창내지마 두명 창내지마 창이 열리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 창을 열어 소리쳐봐 이런거 불러야 된다니까 그 겔지님 책을 열어 이렇게 이렇게 방팔게 다 들어오세요 제넌 아 제넌이 이름 뭐였더라 알아서 재원 재원 아 재원이구나 재원이면 너 누구 상빈 아직도 이름 몰라 나 재.. 제넌인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제넌이 어디있었어 상빈 매기는데 상빈 어 창내내 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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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도 김크리즈 이런거 이런거 있잖아 삶없네 이름이 제넌일 수가 있지 아 물 좀 가져올게 얘들아 어 응 다녀와 희재 희재 갔다와 30분전에 와야돼 희재 아 희재 잘해 뭐 이렇게 당부를 해 소연 어? 물가에 내놓은거같이 그냥 까먹을까봐 얘기해준거야 갈리오 서폿 어때? 갈리오 서폿? 누가 추천했어? HEA 내 내 내에서 내 내에서 떠올렸어 Grant 하지마 아니에요 좋아 좋아 룰루 한판하게 해줄게 재원 갈리오 한판 하고 좋다 나 룰루하고 갈리오 한번 해봐 알았어 옳은정글은 진짜 별로겠지 창빈 창рий 상빈 나도 룬은 잘 몰라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상빈 우리 정도는 꿈도 꾸지 마 재원이 심기가 불편한 거 같아 네 지금 바로 삭제시켜 아니 진짜 지금 바로 삭제시켜서 캐릭 자체를 지워 시키는 거나 잘하자 상빈 너 뭐 연습하는 거야? 응 너 원디 누군데? 안녕하세요 상빈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팀원분이신가요? 에코 장난 아니다 노래방이신가봐요 동굴놀 해봐 낫을 많이 가려서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잘 안되던데 아 그래요? 다음판 저도 낫가림이 심해서 괜찮습니다 서로 모른척하죠 쌍배님 유튜브 가봐 나? 지금? 거기에 더빙 있거든? 더빙 더빙 아 쌍배 더빙이라고 자동검색이 되는데 개웃겨 그 태국팀 왜 또 자이언티 사태 맞으세요? 아니예요 진짜 웃기니까 그런거지 왜 또 자이언티 사태야 자신 있잖아 솔직히 더빙은 제 자신 없으십니다 이게 대중의 코드가 좀 안 맞는 거 같아 아닌데 그 조회수가 말하고 있는데 대중의 그 코드는 그 뭐 히딩크 작전으로 가는 겁니까? 꼭 이길 필요 없는데 굳이 굳이 히딩크 안해도 되는데 히딩크 하고싶나봐요 아예 저 불편해가지고 서로 반말하는 거야 말을 짧게 해서 의사소통으로 간결하게 가서 효과를 보고 있어 서로 편하게 말하자고? 난 상관없는데 그래 그럼 히딩크 갑시다 자 상빈이고 여기 의중이야 아 이름 불러야 돼? 뭐해 의중아 뭐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아니 의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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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 좀 인터넷 좀 봐라 상빈이가 좀 그 분위기를 시청을 잘 내 그래서 별명이 이명희 쌍창이야 난 타고났어 조선 최고의 창 이게 나중에 좀 있으면 조선 최고의 창고 백설창님 오시거든 기다려봐봐 아마 곧 오실 거예요 히제의 곱창은 진짜 바이브가 있어 소울이 느껴져 나도 한창 해 한창 한대 명창이야 나 명창이야 명창이야 명창 아니 근데 의중아 너가 아무리 창을 잘려도 곱창 영화 앞에서는 상대도 안 돼 히제한테는 안 돼 뭐 봤는데 의중이는 나이가 몇이야? 나랑 동갑이야 나 봉헌이랑 동갑이야 아 진짜 상빈이는 몇 살이니? 좀 빡세네 난 이제 서른인데 상빈이는 먹을만큼 먹었지 아 서른이야? 서른이면 뭐 다 컸네 다 컸어 아니지 의중이에 비하면 악이지 상빈이 그 부산 한 번 가가지고 그 수액도 한 번 하고 해야되는데 야 병고니우면 S코스로 해준다 부산 풀코스 그거 있잖아 그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거 상빈이가 정리해줬어 아 그 상빈이 부산 살아? 어 그 사람을 급으로 나눠가지고 S급 A급 C급 해가지고 난 쓰레기라서 사람을 급으로 나 진짜 게임 시작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지금 나만 이런거 봐 너 니가 문제였네 니가 바이러스네 창랬네 아 다시 다시 접속이 안된다 다시 접속할게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졌다 졌어 우주가 너가 바이러스야 지금 원래 우리 집인데 너가 지금 와가지고 개소리 너만 지금 공진해서 하는 으아악 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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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상빈이 없으니까 죽었잖아 아니 넌 뭐하냐 아 원래 여기 상빈이가 지키는거라고 아니 뭐야 내 롤 접속이 안된다 이거 왜이래 아 저거 저거 컴맹이야? 성기증나 성기증나네 야 의중아 첫 만나면 미안해 빨리 들어갈게 왔다 왔다 상빈이 왔다 간다 난 그만해 아 내가 못 꿨어요 어 불씨를 해버렸네 죄송 불씨를 뺐어 병건이는 스킬이 없나봐 아이 묶였어 저쪽 스킬에 아 미안 히딩큐씨 괜찮은거 같네 좋지 의사소통이 빨라지지 자기도 모르게 아니 어색함이 없는데 어 쟤 난 의중이랑 10년찌기 같다니까 방금 처음봤는데 그정돈 아니야 아 나는 그렇다고 너는 아니더라고 나는 그렇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3초에 한 번씩 3초에 한 번씩 그거 하네 이거 하면 그냥 싸우게 되나봐 그냥 음 우중아 간다 점사 점사 콜 불러 점사 콜? 아 자꾼 안 맞아 모루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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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고맙 여기까지 좋아 우중이 잘한다 나도 했어 상빈님도 좋은데? 우중인데 이거? 나도 상빈이 우승하겠는데? 나도 했잖아 아까 너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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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아 백설량님 오셨네 누구야 누가 불렀어 설량님 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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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불렀어 아 쌍창? 쌍창 백창 트리오창 한 번 내게? 우선에 제일 가는 창 백.. 또 내네 창을 열어 오자마자 바로 열어 저 쌍맨님이 오라고 해서 부르는데 뭐해요? 게임하고 계세요? 지금? 휘딩크 놀이 하고 있어 아 지금 우중이랑 같이 있어 당군 어? 당군님 안녕하세요 어 그.. 뭐지? 희재 네네네 희재라고 하면 돼 희재 안녕 조선.. 조선 제일의 창이야 그만해 설탕이라고 불러주시면 돼 어? 갈까? 어 나이스 공 이거 나이스 공이다 진짜 나이스 공이다 그.. 그레이브즈 거기 와아 이거 내가 볼게 이거 이거 좀 가고 그렇지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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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했어? 왜 했어 근데.. 의중아 네.. 게임 끝나면 존댓말로 돌아가야된다 왜.. 왜 하셨어요? 으학.. 아니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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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가지고 아니.. 재미있었어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소현이 불렀어요 소현이 저거 게임 끝나고 온대요 그럼 다섯 명 하면 되겠다 몇 분 남았어? 어? 소연? 소연? 강소연! 강소연! 우리 팀의 그.. 커요미야 나 소연씨 예전에 밥 사준 적 있어 왜? 몰라 뭐 있었어 아무튼 그럼 소연이가 우리 팀의 커요미면 오빠 저는 뭐예요? 전 창이에요? 아니요 커.. 커염둥이 하이씨 와 난 당구님이 그 옛날 개설하시는 당구님인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와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아니 저렇게 유명하신 분을 왜 지금 알아보니까? 저 안 유명합니다 저 그냥 아저씨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쌍배 특유의 그 이간질이야 무슨 소리야? 뭔 소리야 아니 제가 저를 그런..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저 당구님!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알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유 저 당구님 오랜만이십니다 저.. 취하셨어요?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원래 말투가 저랑 아니 형님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형님 저 그때 기억 안 나요? 저.. 처음에 당구님 알았을 때 DVD방 야간 알바 하던 시절 나 힘들었을 때 당구님이 그때 저 햄버거 사주셨는데 맞아요 그때 당구님이 이렇게 롯데리아 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왜 감자튀김만 먹냐고 신기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기억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훈훈한 미담이 또 아니 진짜 미담은 그거예요 선생님 그때 기억나요? 저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것저것 고민 상담하면서 선생님이 저기 소연아 저 수많은 건물들 보이니? 저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 내 건물들 중에서 내 건물들 중에서 저 위로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요? 건물이 보이는데 왜 어떻게 위로가 돼 건물이? 제가 건물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다고요? 아 네네 신이시랩 신 저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 내 건물만 없단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도 건물 없고 잠시만요 저기 그렇게까지 나도 없으니까 나도 없으니까 힘내라 예 맞아요 하여튼 대충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샀어요? 집을 샀어요? 아니 아직 못 샀는데요 장군님은요? 건물 못 샀어요 좋아요? 아니 이거 의장아 여기 봐야돼 의장아 아니야 의중이 아 의중아 여기 봐야돼 여기 여기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있었어 보고 있잖아 가서 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 너희 여기 뒤에 뭐 아무것도 하라고 해서 보라봐라 야 아니 여기 좀 앞에 있으라고 왜 이렇게 나랑 싸우려고 해 제발 나 그만 싸우고 싶어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보니까 아니 그 의중아 네가 이해해야 돼 왜냐면 상빈이가 샤크할 땐 좀 예민해 1클리크 2클리크게 예민해 알았어 자 점사 점사 불러줘야 돼 응 이거 티제가 점사 불러줘야 돼 자 간다 점사 불러줘 어 이거 티제야 가라 그냥 가 계속 가 그렇지 어이수 빠지자 오케이 됐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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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대처를 왜 이렇게 잘해? 크레이지 쌍창 크레이지 쌍창 아니 어제 이거 희재랑 좀 맞췄어 뭘 맞춰 내가? 너랑 맞추는데? 아니 어제 그거 맞췄잖아 내가 너의 오더가 높은 확률로 창이 난다고 그만 좀 해라고 그래서 점사를 확실하게 부르자고 이 디스코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순이 막혀 토할 것 같아 아니 오빠 오빠 있잖아요 저 진짜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요? 네 어제 방송 끄고 디코 하는데도 저 똑같이 하더라고요 전 방송 컨셉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원래 저러더라고 부끄러워서 그래 쌍배가 쌍배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좀 더 숙기가 없으면 원래 더 저래 다 아무도 방송 안 켜져 있는데 개설량 오시는 인간입니까 오시는 인간입니까 오시는 인간입니까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나 진짜 몰랐어 나이스 우중이 굿 아이 니가 다 해치고 내 신 깨달았어 나 너의 소중함을 나 이거 또 간다 이거 잠시만 티티야 좀 팔에 봐봐 맞나 아낙게 야 이거 3C랑 LC 다 노스 3C 이거 이거 하루 하러 3C 간다 바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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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굿 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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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 다 잡겠는데? 어어? 야 이거 빼야 된다 엘씨 엘씨 아 내가 저기다 발랐어 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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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발랐을까? 케이드 잡아 케이드 잡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알았어 나 반 죽 나 죽겠네 아 됐다 됐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이스 오우 좋아 어그로 펭크 이제 나를 좀 믿어라 과연 그는 믿을만한 정글러일까요? 예전에 백설양님이랑 같이 일했던 아카치키 분들과 오늘 아침에 사실 만났습니다 진짜요?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것들을요 스크린 판당 50번 이상의 창을 낸다는 걸 들었어요 뭐래? 보통 아카치키 연습하면 누가 그 창내는 걸 막아주나? 아 내가 다 막았는데 뭔 소리야? 여기 와도 없다 내가 또 간다 이거 갈려온다 갈려 올라가는 거 잡아줄 거 같은데? 어 어 잠깐만 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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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엘씨 가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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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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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깎고 가자 아플 거 같은데? 저거 다 잠시 있네 반려 근처에 있음 상천에 하면 될 거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나 힐 있어 나 힐 있어 잡았어 야 두 벌만 걸리지마 어 내가 예방주사 놔줄게 예방주사 우중아 예방주사 뭔 줄 알아? 부산 명물 예방주사? 이거 한번 보고 가 저게 예방주사야 자꾸 박스 깔아주는 거 걍 예방주사 아니 내가 우중이도 예방주사 한 개 놔줄게 드래곤 먹는 게 어떻다 오케이 여기 예방주사 놓고 가줄게 아 아깝다 켜봐 드래곤 먹으러 가자 아 그리고 바로 합력 아 이김 이김 오빠 싸워도 돼 오빠 한 대 평타 한 대 아 진짜 아깝다 나이스 이들 그만 보자고 어 어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좋아 나이스 나이스 큰 거 냅더 큰 거 냅더 큰 거 냅더 뭐야 아 벌써 끝나버렸어 아 너무 재밌었는데 샤코 적당히 좀 하지 아 샤코가 뭐 관리오공 빼고 뭐 빼고 그냥 혼자 그냥 다 빼면 그냥 와 나 실버 4됐어 나도 실버 4 되게 되게 체계적으로 잘하시네 우승 우승할 것 같은데 그냥 다른 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팀 잘해 왜? 아 잘하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 팀 밸런스가 음 우리 팀이 좀 그게 있어 그러면 좀 보완해야 될 거든요 보완할 거는 주둥이? 아 죄송합니다 아 끝났어 의중아 닌게임에서만 해 미안합니다 아니 그 의사소통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어 나 짐 안 먹어 희재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지금 식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렵게 차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엄마 엄마 나 컴퓨터 게임 중이라 식사를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... ... ... ... ... ...